난 재능이 없어, 돈이 없어, 집안이 좋지 않아 99가지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들다고 누가 시킨 사람 없다 직접 선택한 길이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신분, 신분 상승하고자 본인이 선택한 길이다 누가 시켰으면 참 비참하다 하겠지만 내가 더 잘하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자 사실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 힘든 건 아닌가? 본인이 선택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선생님, 전 어떡하면 됩니까? 하는 물음에 나는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다 미친 듯이 사면 뭐든지 성공하고 합격한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잘난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서울 명문대 학벌이나 인물이나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다 성공의 조건 100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서 나는 99가지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가진 딱 한 가지는 바로 부족한 99가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이다 이 열정이 바로 지금의 성공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앞만 보고 가자 지금은 오직 나의 길만 가자 아무데도 관심 갖지 말고 아무 신경 쓰지 말자 이 문구를 보면서 처음 투자 시작할 때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새벽 임장을 막 가곤 했었거든요 새벽 임장을 왜 가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지역들이 경기도다 그리고 경기도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을 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거기 지역에 가서 사람들의 출근길을 보는 거였는데 아주 컴컴한데 일어나서 거기에 또 운전해서 가서 그 지하철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서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제가 새 옷보기가 왔습니다 축구를 합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냥 서 있거든요 근데 한 3분 정도 지났을까? 바로 현타가 조금 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오긴 왔는데 아 이게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순간들에 이 문장을 봤다고 하면 조금 더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 문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쫙 들었던 게 힘들다고? 누가 시킨 사람 없다 직접 선택한 길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건데 뭐가 힘드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들 보면 우리 주변에 맨날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아니 내가 고른 학교고 내가 고른 직장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일인데 맨날 힘들다고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다 이제 힘들다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내 탓이 아닌 남 탓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이 회사라 가지 않았을 텐데 뭐 우리 신랑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와이프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 계속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는데 내가 뭐 우리 집안만 아니었어도 내가 학교를 여길 안 갔을 텐데 정학익 선생님이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전부 다 내 탓이요 라고 하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상황을 본다는 거죠 상황 인식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성공의 조건 100가지가 있는데 나는 99가지를 못 가지고 있었고 딱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열정이다 그리고 그 열정이 마스터키가 돼서 나머지 99가지 악조건들을 싸그리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줬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전환길 선생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열정 그 자체예요 진짜 미친 열정이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냥 와 진짜 멋지시다 그냥 그냥 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면 힘들거든요 조곤조곤 얘기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서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일주일에 몇십시간씩 강의를 하신다는 거야 내가 강의를 듣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을 거야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전원경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이 그냥 믿음이 갔어요 진짜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 안 좋은 악조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직장도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배우자도 어찌됐든 뭐 누가 야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런 건 아니잖아 결국엔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고 이제 그런 생활을 꾸려나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항상 이거를 어찌됐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 책임도 나한테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켜볼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거를 좀 저도 투자 초창기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다가 광주에 살면서 수도권을 이제 막 이렇게 지역 임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버스 타고 왕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버스 타고 그 당시에는 뭐 왕복을 하면 7시간 8시간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통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려면은 찜질방에서 이제 자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박 2일 막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10시까지 뭐 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1시 12시에 들어가서 이제 대충 이제 씻고 이제 누우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또 코 고는 그런 소리들이 마구마구 들리고 이제 온갖 그런 소리들이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 그냥 편한 잠자리 집 놔두고 지금 여기 나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가끔 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끝나버리면 계속 후회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 나보고 찜질방에서 자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너 경기도 가서 뭐 서울 가서 막 공부해 막 임장해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결국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리고 나서도 좀 힘드니까 집에 가서 신랑한테 한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아 위로받고 싶었어요 저는 아 진짜 힘들다 미치겠다 이랬어요 위로받을 줄 알고 근데 저희 남편은 딱 대뜸하는 말이 네가 좋아서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입은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2년 막 3년 계속해서 뭐 교통비 쓰고 뭐 강의 든다고 강의료 내고 이러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자기한테 돈 좀 당겨줘요 투자하자마자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돈을 좀 당겨달라 대출 좀 당겨달라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 돈만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 남편도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부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떠한 시험은 시험 같은 경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막 달려서 딱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 불합격 이게 딱 이제 결과가 나와서 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자는 좀 시험과 다른 부분이 이게 막 달려가도 이 데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투입한다고 해서 언제 이게 성과가 나타날지 2년 후에 나타날지 3년 후에 나타날지 그리고 이 성과가 처음에는 내가 무조건 샀다고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샀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졌다 오를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그 흐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거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게 되는 거고 내 투자를 가로막는 진짜 99가지의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커버할 수 있었던 나한테 한 가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간절하?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진짜 뜨겁게 막 열정을 불태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잔잔한 그런 그냥 매 순간을 그냥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 이걸 계속 물어봤을 때 아니 없어 그럼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성과를 내려고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되게 마주쳤던 부분들이고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극복을 해야 한다고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코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열정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간절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 사람이 편해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 조금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바닥에 있을 때는 간절하지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벌 때는 간절해 근데 월 500만 돼도 내 목표가 월 3천이었는데 월 500만 돼도 그때의 간절함이랑 달라져 이건 내가 경험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가열차게 내 열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뭘까 나는 어떻게 그 열정을 유지했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높은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봤는데 그 행위가 즐거우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간절함에서 출발했지만 하다 보니 이게 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유리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즐거워지느냐 자기를 몇 차례 증명하면서 자기 스스로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몇 번 증명하면서 그걸 해나가면서 나를 증명하잖아 그러면 이게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거 있잖아 회사에서 회의할 때 팀장님이 자 이거 누가 발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해 눈 안 맞추지 다 이러고 있잖아 그냥 갑자기 필기학기 생기잖아요 여기다 그냥 010 010 뭐 5872 뭐 막 악모로나 괜히 전화번호 쓰고 막 오늘 점심 뭐 먹지 메뉴 메뉴 밑에다 막 제육 돈까스 어제는 제육 먹었고 팀장님이 부르면 네? 네?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이제 나한테는 이제 어이 김과장 가만히 있어 김과장 김과장 네 김과장이 한번 해보게 딱 이제 공을 받았어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열정도 안 생겨 디데이가 막 다가오는데 한 3일 남았어 불러 팀장님이 김과장 그거 발표 준비 잘 되고 있나 그거 나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도 발표 우리 본부 대표로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해 날 새야지 날 새 날 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되지 어? 어? 야 이런 게 있었네 어? 야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거 대박 나는 거 나 차장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해 그러다 발표를 딱 해 그러면서 이미 이제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왕 하는 거 다 죽여버려야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빡 열심히 해서 빡 해 끝나고 나서 어우 야 김과장이 뭐 아주 어? 뭐 맨날 제육 돈가스만 찾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하네 이러면서 얘기를 몇 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즐거움과 유능감 효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다음부터 더 잘하고 싶지 우리 이번에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아우 저는 저번에 해서 아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김과장만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 하 그렇죠 막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발전할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전학일 선생님도 강의를 잘한다는 대구에서 내가 강의를 잘했다 올라올 때 불안하지 않았을까 불안했겠죠 엄청 불안했겠지 20억을 얹고 왔는데 근데 에 모르겠다 처음에 간절한 거 막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했어 했는데 어떻게 돼 좋은 피드백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들어오잖아 전학일 선생님 최고 공무원 한국사는 전학길 이런 말을 계속 듣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신감이 붙으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내가 일타다 내가 최고다 내가 더 잘하겠다 내 경쟁자는 너희가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나다 이 마인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투자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놈의 열정 열정 도대체 열정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누구나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을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아주 작은 작은 성공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유능감과 효능감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전 열정 없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제가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우 역시 우리 박주임의 에이스야 어우 역시 우리 저기 코차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후배들도 막 얘기 막 가다가 어우 차장님 제가 이거 여쭤볼 게 차장님밖에 없어가지고 차장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계속 나한테 그런 긍정적 피드백 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요 저절로 너무 신나죠 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라는 거는 딱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이빨을 꽉 깨물고 으악 막 이렇게 하는 걸 열정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 근데 제가 경험한 열정은 그게 아니고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뭔가를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던 그 순간들을 보면 아 내일 내가 보여줄게 내일 일주일 뒤에 내가 나를 증명할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남이 보지 않아도 최고의 수준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거 같고 전환경 선생님도 저는 그러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열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나도 열정을 발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너나이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열정이 뭐 파란 열정과 빨간 열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막 열정이 응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런 게 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있고 그리고 그냥 빨간 열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 보면 사라지는 거 그런 열정도 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그냥 열정?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열정은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거 내가 어떤 영역에 서는지 때로는 아까 너나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저는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걸 못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제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아 못하고 싶지는 않다 탁월하게 잘하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내가 평탄을 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했는데 그게 갑자기 좀 좀 잘하는데 그러면서 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게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이 쌓이고 결국 이게 내가 처음에는 그냥 못하고 싶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잘하고 싶은 수준 최고의 수준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게 쌓여가면서 좋은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계속 됐을 때 이게 빨간 그런 열정에서 파란 열정으로 가서 오히려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열정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